자, 채권 얘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일부 권포로가 또 미국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채권 큰손된 개인투자자,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해 36조 샀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한국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군집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쏠림이라고 표현할까? 뭐가 된다 그러면 쏠려. 그런데 이게 한국 투자자들의 어떤 특성이 그런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우리 금융회사들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5대 금융지주로 과점화가 되어 있잖아. 그런데 여기가 그냥 마케팅을 한 방향으로 몰아버리면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조금 저지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오늘이군요. 오늘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올해만 채권을 35조 7,754억 원을 순 매수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샀냐면 20조 6천 원을 샀어요. 42%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채권의 전통적인 투자자들은 연기금 공제 이런 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니까. 공제가 24조 샀고요. 우리나라 보험회사 다 합쳐서 14조 샀고 3호 자산 운용사 3조 샀어요. 이거 다 밑이야, 저 밑에.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손이 돼버린 거죠, 현재. 그런데 이제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년에 미국이 금리 얼마나 낮추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금리 상승 사이클 종료됐다. 그러면 이제 오르지는 않지 않냐. 오른다는 건 내가 평가 손이 난다는 얘기니까 오르지는 않는 상황에서 실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빠질 거냐. 이것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채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5.5잖아요, 상단 기준으로. 5.5에서 5.75 갈 가능성도 지금 거의 없고. 그렇죠. 이게 5%를 브레이크하냐 안 하냐 이 정도가 관심거리인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러면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한국의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채권들은 가격이 오른다. 채권 금리가 빠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투자가 그럼 엄청난 수익을 주겠냐. 그것도 문제죠.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채 10년물 기준으로 5%를 찍고 지금 4.2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먹은 거죠. 많이 먹은 거죠. 10년물이니까 많이 먹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채권에서 나오는 수익은 이른바 표면이자율을 캐리하면서 만약에 내가 표면이자율이 5%짜리 채권을 발행시에 샀다. 그건 만기 때까지 연간 5%씩 받는 거거든요. 표면이자율이 3%라도 내가 살 때 수익률이 5%다. 그런 표면이자율 의미 없어요. 5%씩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스카운트에서 샀다는 얘기니까. 원금을 조금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있고 그 수익률이 변하면서 이른바 자본 차익이 생기거든요.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채권의 수익과 손실이 규정이 되는데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캐리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확정된 수익률에 만족할 건지 아니면 나는 캐피탈 게인을 노릴 건지에 대해서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좀 혼동하세요. 예를 들면 내가 5% 샀어요. 그래서 3%가 됐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5% 먹고 있다가 나머지 추가적으로 자본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자본 차익이 목적이었다면 이때 팔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본 차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기까지 쭉 캐리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5%야. 그렇죠. 그 중간에 먹고 손해보고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 차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기 보유를 해버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본 차익을 노리고 내가 내년에 금리가 많이 빠질 거야. 그리고 나서 10년 무리기 때문에 언젠간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라면 내가 지금 4.2나 미국채 기준으로 4%에 사가지고 만약에 3.5나 3.2 가면 난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다면 그때 가서 파셔야 된다. 그래야 그 투자 수익을 온전히 다 드실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미국채를 많이 사세요. 그런데 환율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채 금리가 빠진다는 거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달러가 약세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미국채를 사시는 분들은 사실 수익률의 추이보다도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변동성이 더 민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고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서 물론 이제 나는 평생 달러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개인들의 채권시장의 참여가 얼마나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봅니다. 저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이 은행으로부터 뭔가 유가증권시장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기간 중에 작년에 약간 좀 줄었습니다마는 예탁금도 많이 늘었잖아요. 2019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으로 많이 왔다는 얘기고. 그리고 채권시장으로도 저렇게 많이 왔다는 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예금에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시장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2023년대 채권의 순매수가 저렇게 높았는데 주식은 올랐단 말이죠. 2022년 말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 가계 자산의 유가증권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진척이 있다 이런 건데 이 말씀을 꼭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높아심에서 하나 드리면 항상 이런 쏠림이 있을 때 시장이 그대로 간 적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물론 이번 채권 투자를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가계 자산,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을 포트폴리오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채권을 사셔서 금방 엄청난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 국채도 그렇고 미국 국채도 그렇고 중단기물 기준으로 해서 4% 될랑말랑한 수익률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내가 다른 위험 자산보다는 4%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하시되 남들이 하니까 그리고 조각해서 하고 은행에서 권하고 집권에서 권해서 이게 채권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하신다면 조금 길게 보시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권 시장에 진입하시는 건 반가운 일인데 그 기대가 너무 단기적이고 크다면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름 잘 하셨네. 그렇죠? 잘 하셨어요. 그런데 김 프로님이 예전에 5% 때는 이 정도 때 금리 오랜만에 본다고 하시더니 4% 내려오니까 조금 고수적인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단기간에 상당히 랠리를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전에 아까 환율 관련한 얘기 좀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환전할 때 우대율 정말 체크 잘하셔야 돼요. 환전 우대율? 차이가 많이 나요?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게 증권사들에서 보통 상시적으로 이벤트를 하거든요. 환전 수수료 우대율 이벤트를. 그렇게 상시적으로 이벤트를 할 거면 그냥 기본으로 깔아주지 그걸 왜 그렇게 굳이 이벤트를 눌러야 되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다른 금융회사하고 환전 수수료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를 차액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환전 수수료 차이를 노리고 여기랑 저기랑 다른 그 차이를 노리고 들어간다고요? 네. 그게 조금씩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해놨다 그러니까 꼭 환전 수수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저 이제 이후에 일본 N화 관련한 얘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와 우리나라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대단한 게 쫙 그 N화 자산 늘렸다가 150일엔 찍고서 144인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랬더니 투자 자산이 쫙 줄었어요. 다 차익신한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빨라요. 고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니까. 고수가 되려면 또 여러분 예수금에 그냥 돈 넣어놓지 마시고 메르시진권 슈퍼365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CMA 계좌 넣어놓기만 해도 그냥 예수금에서 원화 기준 3.15% 달러 기준 4.45%가 그냥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4.45%는 아니고 연 4.45% 기준으로 매일매일 이자를 드린다는 겁니다. 슈퍼365 여기에다가 이왕 넣어놓으실 거라면 잠자는 돈이라면 잘 때도 돈 벌게 이런 것부터 아껴야 돼 사실은 채찍질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권순희 팀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아니 뭐 지금 수요일이야. 열심히 일합니다. 주말에도. 일하시면서도 16일 오전 11시에 업로드되는 강창희 소장님 콘텐츠는 놓치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넣어 준비는 30대부터 해야 된다. 네. 제가 인터뷰했어요. 이미 늦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강창희 소장님과 연금 투자 저축의 중요성을 아주 역설을 해주시는 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 또 보시면 200분께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 저도 신청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물론 떨어뜨릴 거지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토스뱅크 연금 저축 투자 강의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업로드됩니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순희 팀장님 내일 아침에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보내vä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